저는 지금 디센트 하드웨어 월렛을 사용하고 있고요 두 개를 사용 중입니다 한 개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우선 그 KSP 클레이튼에서 디파이를 돌리고 있고요 NFT를 보관 중이고요 사용하지 않는 약간의 이더리움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개는 저희 어머니 물량인데 여기에 있는 비트 이더를 포함한 시총 상위 프로젝트들 위주로 이제 온전히 보관 중입니다 우선 이 하드웨어 월렛이라는 물건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하드웨어 월렛 사용자분들은 지갑을 사용합니다 근데 사용자들이 이 코인은 지갑 안에 들어가서 보관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코인은 블록체인 상의 데이터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갑 회사가 파산을 한다거나 일을 안 한다고 해서 블록체인 상에 기록된 코인을 컨트롤하지 못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럼 이 하드웨어 월렛은 왜 월렛이라고 하느냐 사실 저도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월렛이라는 단어보다 무언가를 이걸 잘 설명해 줄 만한 게 없어서 그래서 사실 그 월렛 즉 지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사실 이 개념 자체는 저는 지갑보다는 키 보관함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지갑에 내 코인을 넣어 놓는데 그 코인을 옮기던 수업을 하던 무언가 트랜잭션을 일으켜 내려면 반드시 개인키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하드웨어 월렛들이 기기 안에 개인키가 보완되어 있는 형태이고요 제가 사용하는 디센트의 경우에는 지문 인식이 성공하면 해당 키가 트랜잭션에 사용되게 되고 뭐 나노사의 레저 같은 경우에는 위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 버튼 두 개를 좌우로 눌러가면서 트랜잭션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키보드로 이 개인키를 입력하지 않기 때문에 피싱이나 스미싱 등에서 안전해지면서 보안이 강화가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 코인에 대한 내 소유권이 명확해진다는 거죠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거래소에 있는 코인은 여러분들의 코인이 아닙니다 거래소 지갑에 여러분들의 코인을 위탁해 놓은 거고 그 지갑의 키는 거래소가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보다 하드웨어 월렛을 보유하는 것에 더 관대한 또는 적극적인 서구권에서는 이를 통해서 확실히 내 코인을 내 코인으로서 홀딩할 수 있게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국내에 비해서는 확실히 개인 지갑을 활용한 디파이, 시파이에 대해서 새로운 금융의 형태로 좀 받아들이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CD파이들은 그저 사기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의심을 해보고 비판적인 건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거에 대해서 리서치를 해보고 판단하는 건 아주 좋은데 본인이 세운 기준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하는 말 심지어는 그 사람이 그걸 직접 해본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에 의한 정보로 또는 뉴스 기사 제목으로 특정 분야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는 건 모두에게 좋지 않은 그런 처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오늘 주제랑은 상관없는데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 오해가 개인 지갑에 내 코인을 넣어 놓으면 세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형 유튜버 분이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인 콘텐츠를 노출을 하셔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도 사실 그 세법에 관해서 전문적으로 뭐 무언가 업무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팩트를 확인하고 실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뭐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제가 생각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개인 지갑 간의 코인 이동이 있었다면 사실 이걸 전 국민이 사용하는 모든 지갑의 모든 트랜잭션을 다 대조하고 과세를 하기에는 좀 시스템이나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부모 자식 간의 증여 과정에는 이게 뭐 활용이 될 수도 있는 형태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합니다 뭐 사실 트랜잭션을 숨기고 싶으면 토네이도 캐시 같은 것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트랜잭션에 익명성을 부여하는 방법은 많고 많습니다 이거는 뭐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나 세금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양도세죠 지금 내가 코인을 팔아서 캐시아웃 할 때 적용되는 세금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 말이 많은 건데 하드웨어 원래서 넣어놓는다고 해서 무조건 양도세를 피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코인을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결론적으로 매도해서 이걸 현금화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세금을 피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이 코인이 어느 지갑에 들어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에 샀고 내가 지금 얼마에 파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5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으면 그 이상부터 기타소득세 20% 지방세 2%를 더해서 총 22%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드웨어 원래서 구매하려고 고려 중이신 분들은 세금 관련된 목적보다는 나의 확실한 소유권과 트랜잭션 발생 시 지문 또는 비밀번호를 물리적으로 입력함으로써 개인키에 대한 보안 강화 그리고 가족 간의 아니면 지인 간의 전달 용이성 등을 목적으로 이해하고 구매를 하는 것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식분들에게 넘겨줄 코인들을 제가 사용하는 디센트 같은 하드웨어 월렛에 옮겨서 물리적으로 확보를 해놓는 건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긴 해요 어디까지나 그냥 일개 유튜버의 사견이니까 전문적인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을 받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드웨어 월렛에 대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벤트리트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